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왈리드 시함 주한 팔레스타인 대표부 대표를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를 논의했습니다. 일본에 상주하며 주한 대표도 겸하는 시함 대표는 어제 주한 아랍 외교단과 함께 장 차관을 만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 원활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장 차관은 한국 정부가 관련 당사자들의 국제인도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조치 필요성을 계속 표명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또 한국이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조속한 사태 안정과 문제 근본적...